자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어떤걸 말씀드릴거냐 첫번째로는 재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료와 뉴스들 체크를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핵심 모멘텀 분석 오늘 주말에 말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목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세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께 풀어드릴겁니다 자 네번째는 여러분들을 매수, 매도, 세력의 평당가죠 우리가 평당가를 얼마를 잡고 가야되냐 그 다음에 매집량 등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우선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어떤 재료가 지금 시장에 풀려있냐 지금 뭔가 좀 안좋을수도 있어요 상승을 잘 하다가도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죠 실적 실적이 조금 저조해요 저조한데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이제 원래 옛날에 뭐가 있었죠 어 반도체주가 지금 확실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지금 이제 채 gpt 관련해 가지고 gpu gpu가 많이 뜨고 있죠 엔디비아 향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료는 시장에 많이 풀린 상태고 뭔가 좀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방향성이 명확해요 진짜 명확하고 매출액이 좀 크게 감소했을지언정 그래도 1월 2월 3월 지금 6월이죠 자 달이 가면 갈수록 어떤게 증가하고 있냐 수주 금액 자 수주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한미반도체에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터는 이제 23년 매출액 좀 전망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2144억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게 나올 전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이죠 우리가 영업이익을 잘 봐야 되는데 528억이 나올 전망입니다 OPM으로 봤을 때는 24.6%에요 여러분들 OPM은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10%만 넘어도 주가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24%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 하나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전방 투자의 감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번에 좀 이제 재구조정도 하고 등등 좀 안 좋은게 나오는데 그래도 반도체는 이미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7만 2천원을 돌파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전히 좀 이제 MSVP 장비 경쟁력이 변조하다고 봐야 돼요 주요 이제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 회복 구간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5월 30일에 5월 30일에 80억 규모의 중국 쪽에 수주가 발생했죠 중국 시장이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당연히 전망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2144억에 대한 매출액 전망은 이거 최소치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반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 빠졌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보통 이제 세력의 평당가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세력의 평당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3천원 정도 된 것 같아요 2만 3천에서 2만원 초반대 이미 세력들은 들어와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다 던졌어요 던지고 2차로 던져야 되는데 뭔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슬슬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RSI 자 기술적 분석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RSI를 보면요 여러분들 과매수 구간에 이렇게 들어와 할 때 있죠 이럴 때는요 세력들도 던지고 기간도 던지고 다 던져요 여기는 던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90%가 던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황효상으로 볼 때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던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뭔가 RSI가 다시 50 가까이 60에서 50 사이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담는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야지 한국 반도체로 충분히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고객사의 카펙스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있죠 축소가 되고 있고 우선 매출액이 감소하는 국면인데 여전히 경쟁력이 좋아요 수요 회복 구간이 빠르기 때문에 뭔가 좀 신규 시장 재료가 또 계속 나와요 신규 시장에 대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신규 시장이 확실히 지금 뭔가 개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개화 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규 시장이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한미반도체 밸류 같은 걸 보면은 한 27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보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서 확장기에 진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까지는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확인하셔야지 그냥 뭐 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 오른다 하고 매수하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좀 매수매도 한번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제가 한미반도체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저와 함께 한미반도체를 당장 지금부터라도 매수매도를 함께 하면서 어디가 우리를 목표가를 잡고 어디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물량을 다담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그냥 이제 뭐 호재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시장을 이해를 할 수 있냐 못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저 말로 긋은 시장이거든요 무튼간에 어 이제 여기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자 간단해요 한미반도체 이렇게 다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서 한미반도체로 자 우리 쓸어 담은 만큼 수익을 쓸어 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축구방이 불편하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추가 매수가 세력의 평당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흘려가야 될지 어느 한 숙이 붙으면 매도를 해야 될지 다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작성해놨어요 그리고 쉽게도 해놨습니다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정말 쉽게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로 자 한미반도체라고 적으시는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 자료 이렇게 자료까지만 한미반도체 자료 7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일 번호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